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선교 대회가 참 좋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경사가 겹쳤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우리 군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2부에는 우리 총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군선교가 얼마나 강한지 총회가 밀렸어요 참 여기 앉은 이분들이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함없이 정말 군선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다 하는 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매일 기도 시간에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총회에 대해서는 이부터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왜 군선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쥐 있잖아요 쥐 이 쥐는 살찐고에 집어넣어도 70%밖에 안 먹는다네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 120% 먹고 배가 나오도록 먹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미련해요 휴대폰도 만들고 오만 거 다 만드는데 실제로는 미련해요 얼마만큼 지금 위기가 되었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군선교를 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남한 사람은 되는 줄 알지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냐 그래가지고 시구상에 만육천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해서 1차 2차 대전 터졌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는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온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군성교 하는 겁니다 그중에 다 볼 수 없으나 오늘 한 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렘너드 요셉을 어디다가 보냈습니까? 하필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에까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렘너드를 군성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군대의 제일 우두머린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보디발이 장군이거든요 요셉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범사의 너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저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인이 말이죠 굉장히 요셉을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군성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오늘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군성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최고 응답받았던 모세, 요소와 갈렙 전부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전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임받은 엘리아, 엘리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여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웬일인지 한국의 기독교인은 국가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과연 복음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전쟁과 재앙을 막는 군성교대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양만 붙잡아도 돼요 군대 장관 집으로 갈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꾹꾹을 얘기했어요 막 이 세계보구마, 가정보구마, 세계보구마 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비웃었는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성경에 더 잘 표현되었어요 마음에 간직했더라 여러분 은양만 잡았는데도 역사를 나요 그렇죠 오늘 진심으로 은약 붙잡는 날 되기를 군성교하는 분들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사명회복하는 날 되어야 돼요 이제는 스타일도 바꿔야 됩니다 전교에다가 군성교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모르니까 안 하는데요 기도해서 전세계에 일어나는 허감 세력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당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신사들은 차 조심합니다 그렇죠 거지 같은 사람은 차 와도 그냥 걸어가 그렇죠 죽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자기 소중한 줄 모르니까 소중할 이유도 없으니까 소중할 만큼 가진 것도 없으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기 상태에 있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교회는 군성교 조직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렇죠 은약만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어머니가 은약만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시린 은약 잡았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됐는데 이 이세라는 아버지가 다윗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가 가다가 위험하거든 돌아오라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은 형님에게 이것은 전부장에 꼭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오는 날 아들이 안 죽을 것이란 걸 알았어요 이 이세가 은약만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아스를 다윗이 무너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싸우러 간 거 아닙니다 심부름 가다가요 오늘 여러분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군 승교하는 사람 진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없어요 진정한 복음 가지고 군 복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누가 제게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군사님 만났는데 너무 어림을 다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해요 군사님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참 큰일 난 거 있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나이 많은 이세가 은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골리아스를 다윗이 꺾고 돌아오는 거예요 골리아스와 싸워서 이기고 오느라 그런 말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약만 붙잡는데도 골리아스를 하나님은 무너뜨릴 것이다 오바다 한 명이 은약 잡았는데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은약 잡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로마 복음을 하신 겁니다 오늘 군성교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군 복음하려고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나라를 미리 불러간 거예요 아니, 그럴 일도 있습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라해를 불러가서 요셉을 외로운 가운데 몰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달았냐? 세계보고마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급 복음하라는 세계보고마의 군성교하는 가장 첫 번째 보디바리 집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묘하게 팔려간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손에서 팔려갔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은약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손에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갔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죠 보디바리라고 하는 장관 집으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은약 잡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아주 어두운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깨달은 요셉 한 명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났던지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요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호와께서 네가 하는 범사에 축복하시는구나 너는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를 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보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군 성교를 하시는 겁니다 왜 군 성교입니까? 군 안에 있는 허감 세력과 관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이 말이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 사는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십 정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내려다만 봐도 무섭잖아요 부산에 태종대 가면 자살바이 있어요 내다보면 아찔합니다 그게 뛰어내린다니까요 그걸 못 뛰어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리고 걸쳐놨습니다 그 길을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오늘 모든 군에 모든 나라의 군에 허감이 결박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기로 몰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약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왜냐? 세계선교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정치를 변하신 겁니다 이 요셉이 있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바로왕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왕만 만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살린 일을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인마누엘의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중직자들 은약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우리 군사명자들은 여러분들은 군성교사입니다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허감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녔어요 우리 집이 다 믿는 집이었습니다 너무 교회와 우리 집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모든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거 봤어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결심했어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만나는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겠다 군인을 만나서 군 전도자로 만들겠다 교수 만나면 학교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냥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군생교사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은약만 붙잡아라 이만의 교회와 전국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으시라 왜 하필는 군생교냐 전쟁과 관계 있어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허감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명의 기도로 허감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혼자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흥분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학교를 갔는데 중고등학에 가서 보험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가니까 믿는 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교사님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전략입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안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깨우러 다닌 겁니다 그래 옛날 내 설교 들어보면 너무 좀 그렇죠 너 애가 다 막 퍼부은 거지 그냥 이래 애가 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꽉 찾고 죽어 가고 있는데 군 안에 어디에 많은 영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방치해 놓고 있는 거요 저는 군선교회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보험전 했다가 일본 사령부라니까요 그때 이준 장관 그분이 그 사령관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초촌에 두 분이나 갔어요 막 놀란 겁니다 이 보금을 전하니까 군인들 가운데 많은 사빙들이 앉아있고 엉엉 우는 거요 나는 군인들이 그냥 말이죠 의무적으로 군대에 와서 군 생활하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서 집회를 맞춰 온다니까 이 군인들이 사병들이에요 이 사병들이 안 가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전도하자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든지 이게 이상한 짓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나라 친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져버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군에만 못 들어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전도 현장 갈 수 있는데 군에만 딱 못 가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전도자들 가운데 군 안에 제일 강한 전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성경에 있듯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군 성교사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저 포로가 되어버린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과 같은 역사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은약 딱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막아도 진짜 제자는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런 걱정도 할 거 없습니다 은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들 이렇게 세워서 군 성교사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몇 명 만났는데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군대와 저 북한 군대의 허감이 완전히 결박되어 버리도록 말이에요 이 말은 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모르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얻고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냐 잘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니까 처음에 나는 기독교 학교부터 갔단 말이에요 복음전 하려고 전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고등학교 어떻게 복음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부산에 배정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뭐는요 학생이 깡패 같은 아이였어요 아니 학생이 이게 부하들을 데리고 다닌다니까 학생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너무 사고를 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걔를 건들지 마라 걔는 학교가서도 공부하고 싶으면 저 뒤에 앉아있다가 또 산에 올라 마음대로 이상한 아이예요 그런데 얼굴도 보면 학생이 안하고 어른 같아요 제가 걔를 빵집으로 불렀 겁니다 빵집에 불렀는데 그렇게 이상한 아이가요 저를 1대1로 딱 만나서는 아주 착한 거예요 걔가 두목인데 제가 걔를 볼 때 옛날에는 막 고동이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제 걔를 신상조사를 딱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노님 아들이라 장노아들이 타락을 했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빵집에 불러 앉아 놓고는 내게 보고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뺨 하나에 때렸다니까요 이러면 얘가 놀라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간증한 겁니다 그리고 걔에게 복음 전에서요 얘가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전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데 얘가 교회 시대에 시험 들고 문에서 있는데 말이죠 걔가 복음 들으니까 얘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얘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온 학교에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군 안에 분명히 제자 있습니다 군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은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군 성교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기도하는 복음가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인으로 우리 군 성교사님들요 정말 은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군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소와 갈림이 가는 곳에 전쟁에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도 가르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군 성교사님들이 받을 얻는다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리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콜리아시 꺾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은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번 성교대회 이후는 은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전교회가 군 성교 만들어 국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전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교회가 군 성교사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량이 한두간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은약을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 은약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따주시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가족들 다락방 가족들은요 다 버리시고 이제 속지 마시고 전도 성교를 해보고 회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살기가 바쁜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나는 지금 내 살기가 힘이 드는데 무슨 전도라고 성교를 합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속에 질문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군생활 하기도 힘든데 무슨 군 성교를 합니까 이런 분이 많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현장 보고 말을 합니까 이런 기독교인 많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약 붙잡는 순간에 허감 세력은 무너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세계보험한 은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가난해도 좋다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럼 제가 가난해졌습니까 안 가난해졌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너무 사람들이 대접해주려고 하지 미안한 게 배가 작아서 미안해요 나는 병들어 죽어도 좋으니 오직 세계보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들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전 정인입니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전 정인입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군복음하다 이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군성교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기도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허감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거 해보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간증하게 될 겁니다 나는 군성교 대회하는 날 전도자의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데리고 왔구나 2017년 10월 1일에 군성교 대회에서 나는 현장성교사로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오늘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이런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마누엘 성도님들 말고요 지금 제 설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현장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묻고 싶어요 영적 문제 숨겨두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아라 모든 교회는 군성교 놓고 기도하시라 모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건요 하나님이 전도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오늘 군성교 대회는 끝나지만 군성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절대 힘 빠지지 말고 여러분 몇 명이 군 보고만 할 수 있다 다윗 한 명이 불레셋 막았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경제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세계보고마에 헌신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유있는 군선교 대회에 모였습니다 모든 인마누엘의 가족들이 마음을 담긴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북한이 복음하되게 해주옵소서 전쟁이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군 안에는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의 일천만 배를 축복하사 일천만 제자를 파손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네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군선교 대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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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